안녕하세요.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. 오늘 작품은요. 위스키 언더락 32카운트 퍼월 작품이고요. 한 번에 리스타트가 있습니다. 일곱 번째 월 6시 방향에서 24카운트 섹션 3까지만 하고요. 3까지만 하고 여기 3시 방향으로 갈 겁니다. 거기에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. 1번부터 배워보실게요. 12시가 여기라 생각하시고 섹션 1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1분의 1턴 셔플 스텝 셔플 스텝 왼발 그대로 포드락 리커버 왼쪽으로 2분의 1턴 셔플 스텝 셔플 스텝 자 섹션 1 카운트 해 보겠습니다. 1, 2, 3, and 4, 5, 6, 7, and 8 자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자 엉덩이 힙 롤링을 가겠습니다. 롤링 터치 왼쪽으로 롤링 터치 자 오른발 내리면서 스웨이 가겠습니다. 오른쪽 스웨이 왼쪽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 왼쪽 스웨이 자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. 오른발 내려놓으면서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가겠습니다. 자 오른발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터치까지 가겠습니다.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자 왼쪽으로 롤링 바인 풀턴 해 볼게요. 왼발 4분의 1 턴 스텝 오른발 왼쪽으로 2분의 1 턴 백 자 왼발로 왼쪽 2분의 1 턴 셔플 스텝 가겠습니다. 왼쪽 2분의 1 턴 셔플 스텝 카운트 한번 해 볼게요. 섹션 3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. 섹션 4는 오른발 앞으로 전진 워크 가겠습니다. 오른발 워크 왼발 워크 오른발 포디 셔플 앞으로 셔플 스텝 왼발 포드락 리커버 커스터 스텝 갑니다. 백 투게더 포워드 자 섹션 4 스텝 스텝 설명할게요. 오른발 1, 2, 3, 4, 5, 6, 7, 8 자 풀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12시라 생각하시고 섹션 1부터 카운트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앞에 똑같이 정면 보고 자 풀카운트 해 볼게요. 따라해 보세요. 자 오른발부터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일곱 번째 월 6시 방향에서 24카운트 하고 레이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곱 번째 월 6시 방향입니다. 1번부터 1, 2, 3, 4, 5, 6, 7, 8 24카운트 레이스타트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레이스타트 하시면 됩니다. 데모 영상 올려놨습니다. 함께 시청해 주세요.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요즘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러브유